안녕하십니까 정의인의 진풍 명품 가품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 사물함 넉넉 오케이 이 사물함 제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명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눈 감은 쪽을 이렇게 오케이 잘 보이는군 이건 제 인생의 첫 번째 의뢰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것으로 인해 저의 인생이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오케이 좋은 종이를 쓴 것 같군요 일단 방수가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풍 명품이라면은 방수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비 오는 날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툭 툭 툭 툭 툭 툭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악 파이 아 아 눈부셔 여러분들 눈치 채셨나요 이것이 바로 저의 이번 사물함입니다 계세요? 오케이 자 일단 겉에 패키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아시죠 남 있고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펼치는 그런 세계관이 담겨있는 이제 그래서 캐비넷 디자인이고요 이번에는 약간 종이 재질의 박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열 수 있거든요 진짜 사물함 열리듯이 짠 열면 안에 구성품이 한가득 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저번처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품은 바로 캘린더와 포스터 캘린더 후후 예헤이 짠 일단 아 저는 저번에도 제가 제 시그에 대한 굉장한 과한 애정을 표현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번에도 진짜 저번을 뛰어넘는다 싶어요 저는 이런 디자인 이제 구성이나 이런 거에도 다 제가 직접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나온 디자인인데 일단 이번 키 컬러는 딥 브라운 이잖아요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것도 같이 고른 건데 너무 예쁘죠 이번에는 뭔가 저의 그런 촬영하면서 뭔가 소품들을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봤고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저의 사진들이랑 아시죠? 많이 보셔서 이렇게 사진들이랑 월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디자인 로고를 넣어가지고 좀 유니크하면서 뭔가 되게 스페셜한 느낌의 캘린더 뭔가 약간 힙한 편집샵에서 팔 것 같잖아요 문절드 그런 느낌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포스터 캘린더인데 저기 뒤에도 보이시죠? 저거예요 1등을 차지한 데일밴드 포스터 캘린더 1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터 캘린더로 제작이 됐는데 저의 픽은 사실 아 나 근데 이 발언하면 조금 다들 좀 난리 날 거 같은데 안 그래도 조금 치열했던 후보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사이언스 팡팡 팡팡 사이언스 이 컨셉이 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좀 저의 뭔가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잘 담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서 사이언스가 좀 저랑 좀 찰떡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막 사이언스 파 데일밴드 파 이렇게 좀 많이 좀 대결 구도가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또 아쉬우실까 봐 이렇게 또 의상도 제가 사이언스 룩으로 이렇게 입고 왔어요 나는 솔직히 이거 조금 잘 맞출 거 같아 촬영할 때는 저는 체스부가 1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왠지 체스부를 좋아할 거 같다라고 했었는데 되게 예상밖의 결과였어 일단 1등은 데일밴드 2등 사이언스 3등 베이킹 4등이 체스 5등이 체육 맞아요? 3등 1등 베일밴드 2등 베이킹 진짜? 그 한국 먹방이 팬스의 마음을 들렸어요 진짜? 그리고 3위 과학본 리트머스 그리고 스포츠부 4위 패스부가 뒤에서 1등이었어 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렸잖아 난 그래도 팬 잘하려고 생각했는데 티어스 저는 살면서 케익을 손에 쥐고 먹은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고요 그런 굉장히 배운 변태적인 요소를 끼워 넣어준 우리 이제 패용 씨에게 박수 한번 전합시다 이런 베이킹의 뭔가 내추럴함? 요런 느낌도 되게 팬들이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2위가 된 게 아닐까 그리고 데일밴드는 내가 봤을 때 약간 본업 본업에 관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뭔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난 그래서 오히려 너무 뻔해서 뭔가 밴드는 안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역시 본업이 짜릿한 법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포토카드 6점 이번에도 작년이랑 동일하게 따조 형식이거든요 각 동아리별의 테마 컬러를 이렇게 배치를 했고 요거 이제 꼬모 포카가 들어있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거를 팬분들이 예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조금 예상당한 게 조금 기분 나쁘긴 한데 장난이고요 그리고 이 꼬모 포카 뒤에는 저의 이제 부언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의 사진을 또 빼먹지 않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것도 근데 저라고 그냥 생각해도 될 거 같아요 어차피 뭐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바로 들어와요 저의 배지 귀히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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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는 토끼만 그리려고 했는데 제 얼굴을 넣어서 그렸으면 좋겠다는 직원분들의 의견이 거세게 저를 이제 몰아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넣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거 같아요 그 다음에는 스티커예요 제가 다이어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꾸 하실 수 있게끔 좀 짧은 문구들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뭐 캘린더 아니면 뭐 다이어리 아니면 뭐 필요하신 곳에다가 곳곳에 이렇게 필요하신 문구를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러 좀 더 뭔가 귀염뽀짝한 폰트로 제가 열심히 썼어요 꾸밀 수 있는 스티커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유후후 유후후 여기에 이제 제 사진들이랑 동아리 주제에 맞는 폰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살짝 1코는 불가하다 하지만 굉장히 예쁘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소개해드릴 게 이 떡 메모지인데요 그래서 같이 약간 세트의 느낌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여기에 적어서 떼가지고 이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시 이렇게 같이 자매품 여기 진짜 좀 센스예요 이거 체스가 돼있던데 이거를 이제 지우고 밑에 체크로 이렇게 요런 감성 살린 거 아시죠? 이런 디테일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셨을 그립톡 이렇게 체스판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이게 모양이 약간 사각형 형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좀 안정감이 훨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포토북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 또 작년에도 너무 막 맘에 든다 맘에 든다 했는데 이번에도 진짜 너무 예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약간 콜라주 한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진짜 너무 센스 터지는 거야 이거 아이폰 메시지 여기 제 뒷모습이 있고요 꼬모 성질내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도 제 사진들이랑 이제 소스들을 이용해서 콜라주 느낌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제 사진들 안 보여줄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도 딱 여러분들이 아 정말 휘인이스럽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보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봐야 되니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포토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리 방금 무슨 소리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고등학생 분들이 많이 소지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고 이거 또 안에 2023년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을 제가 여기 앞에 적었는데 이거는 비밀이에요 요즘에는 태블릿 PC나 패드 같은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또 뒤집어지는 센스 짜잔! 이 QR 찍으시면 PDF 다이어리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진짜 이건 솔직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지 않아요?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동의하세요 이렇게 일단 시즌그리팅 구성품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때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총 세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바로 뭐냐면 제가 이 시그 안에 이제 스티커로 조금 약간 약간 좀 이렇게 끼를 부려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세 분께 제가 이제 꾸민 시그를 배송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제가 한번 꾸며볼게요 여기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시는 저의 폴라 사진이 이렇게 네 장 있는데 어? 세 분인데 왜 네 장이지? 이렇게 의문이시죠? 한 분께는 제가 럭키 두 장을 붙여드릴 거예요 여기 엄청 스티커가 많은데 여기에 팬분들이 보내주신 띠부실이랑 막 요런 스티커들 꼬모 스티커 이런 것들이 막 다 섞여 있거든요 아니 제가 예전에 저희 오묘에 활동할 때 또 펜싸 이벤트로 엘구를 한번 또 해본 적이 있는데 또 그때 썼던 스티커들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감성을 다시 살려보면서 해볼게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여기 제가 꽃게걸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케찹 밑에다가 이거를 붙이고 싶어 케찹비를 맞는 느낌처럼 케찹비를 묶고 있는 거 귀여워 뭔가 이 케찹걸과 어울릴 만한 거 이게 조금 발랄하니 귀엽겠다 얘를 여기에다가 제가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폴라를 붙이고요 아래에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랬는데 여기 폴라만 떼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넣어놓는 거 아니야? 이대로 안 붙이고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막 일부러 막 꼼꼼히 붙이면 진짜 짜증나겠다 그쵸? 짜증나게 안 할게요 짜증나게 안 한다면서 세 군데 다 붙여 심지어 손톱으로 막 빡빡 누르면서 이 정도면 되게 귀여운 거 같은데 이런 느낌? 귀엽죠? 과하지 않게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 일단 나 이 하트가 아까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 제 본업이기도 하고 또 제가 워낙 또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곡이었어가지고 하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날 녹음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하느라고 제가 목이 약간 까가지고 뭔가 한 번 딱 하면은 자꾸 열심히 막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날 열정을 불태웠죠 베이킹부였으면 요리하는 컨텐츠를 제가 했을 수도 있고 체스였으면 정말 체스를 하는 컨텐츠였을 수도 있고 운동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뼛 빠지게 기다리시는 필라테스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체육부가 안 뽑힌 거예요 진짜 너무 다행이잖아요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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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대로 쭉 고등학생 신분이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올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졸업하겠습니다 폭탄 선언 왜냐하면 이제 뒤에 대학생 컨텐츠 뭐 대학생에 관련된 걸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졸업을 해야 뭔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고등학생 놀이만 할 순 없잖아 나도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지금 할게요 졸업식 화이팅 졸업식 끝 자 두 번째 분 것도 끝 이거 하면 이제 진짜 졸업이다 어? 이분 그럼 럭키다 이 분이 럭키예요 마지막 분 일부러 약간 비슷한 무드로 이제 제가 남겨놨어요 폴라 먼저 붙이고 시작할게요 아 근데 나는 아이디어 받아보는 것도 너무 좋은 이벤트라 생각해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도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꿈을 펼칠 수 있을 거 같아 이 이벤트라면 좀 진짜 신박한 거 해보고 싶긴 해 진짜 각 잡고 뭔가 딱 안 해보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파티요? 막 드레스 입고 막 막 진짜 그런 거요? 대박이다 재밌을 거 같아 우와 근데 그런 거 하면 진짜 좋아 좋아하겠다 팬들이 세 번째 분 것도 완료 자 이렇게 2023년 시즌 그리팅 언박싱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그는 또 작년 시그를 뛰어넘는 너무 예쁜 디자인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거 같고 구성품도 되게 다양하고 여러분들 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시그도 어떻게 써요? 이걸 뛰어넘겠죠? 일단 이제 내년 시그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 볼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또 저와 함께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